Q. D.H.L. 코리아가 소비자 편의 향상을 위해 서울시와 여성 안심 택배함 이용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D.H.L. 코리아는 온 디멘드 딜리버리 서비스 메뉴에 서울 전역 187개 여성 안심 택배함을 수령지 옵션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수령 장소 선택복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D.H.L. 코리아 한병구 대표는 서울시와 업무 제휴를 통해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여성 안심 택배함은 1인 여성 강호 등을 위한 무인 보관함으로 현재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에서 187개 소를 운영 중입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